오늘은 47만 8천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여기 소리 좀 크게 하지 오늘 가는 게임은 다빈치 메가박스 다빈치 다빈치 자야만 3만원 나온거야? 메가박스 다빈치 히힛 파이팅 히힛 에잇 오 메가박스 히힛 수고하셨습니다 또 히힛 30만원 열 뺏어졌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기야 메가박스 저거 맞으면 다 대박이겠다 그지? 얼마야? 얼마지 모르겠네? 메가박스 다섯개 맞아야 돼? 세개는 나가도 줘요 다 주는건 다섯개야? 타이밍 와워 이거 잘생겨요 다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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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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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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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 어떡해 내려도 되는데 오 라스트 원 끊었네? 이제 없지? 끝